프로배구 여자부, 자유계약 선수 소식입니다. 한국도로공사는 팀 수비의 핵심축인 임명옥 선수에게 리베로 최고 대우를 제시했습니다. 임명옥 선수는 흔쾌히 수락하였고 계약 내용은 연봉 3억원, 옵션 5천만원 등 2년간 총액 7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. IBK 기합은행은 표승주, 신현경, 최수민 선수와 재계약을 맺으며 기존 전력의 누수를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. 이번 시즌 후 FA 자격을 얻은 여자부 선수는 총 13명입니다. 임명옥 선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자부 FA 시장의 향방이 주목됩니다.